남과 북에 흐르는 임진강을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테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테스크포스는 북측과 협상을 통해 황강댐 방류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진강의 홍수를 조절하는 군남댐입니다. 지난 8월 북한이 우리 측에 아무런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하면서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임진강 유역은 북한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수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측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임진강 등 수자원의 남북 공동 이용 방안을 마련할 테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테스크포스는 임진강을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20 DMZ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수계관리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테스크포스는 평화협력국장을 단장으로 대북협상 총괄반과 홍수해방지원반, 전력지원반과 경보체계지원반 등 4개 실무반으로 구성됩니다. 테스크포스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토대로 대북협상을 추진하고 UN제재 면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파주시와 연천군, 경기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은 지원반으로 참여합니다. 10월 중 4차 일을 실시하고 대북협상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북한과 임진강 등 공유수익의 수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북측과 협상을 통해 환강된 방류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고 북측의 전력난과 농촌의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경기지원TV 김태희입니다.